더 트롯쇼가 더욱 화려해진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SBS 필에 따르면 오는 7일 더 트롯쇼가 더욱 화려하게 돌아온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풍성한 2021 더 트롯쇼 땡큐 콘서트 이후 트롯 팬들의 기다림 끝에 2022년의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더 트롯쇼는 지난해보다 업그레이드 되어 월 1회 진행했던 생방송 횟수를 월 2회로 늘린다고 전해졌습니다. 월간 2번의 투표로 1위를 가려 트롯 팬들의 팬심에 더욱 불을 지필 예정입니다. 이어 2022년도 트롯 인기 차트 역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곡과 가수가 사랑을 받고 있는지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롯 가수들이 어떤 무대를 선사할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올해 강력한 트롯 강자는 누구일까요? 지난해 영탑, 이찬원, 엔제이가 1위 등급, 5회 연속 1위를 차지한 이명웅 등 대세 트롯 스타들이 명예의 전당에 입성한 데 이어 2021년에도 강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2022년에는 새로운 강자가 등장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도경환의 진행으로 오랜만에 만나는 더 트롯 쇼 생방송에는 이찬원, 영탁, 나태주, 논진, 김나희, 강혜연, 진성, 요요미, 조명석, 풍금, 신미래, 김중현, 서지호, 황윤서, 윤서령 등이 함께합니다. 뉴스 인스타 내용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